아 저기 상자있다 저기 뭔가 좋아보이는 상자가 있어 아니야 상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 방금 소리 들었는데 무슨 소리? 약간 레일 소리? 레일? 레일 움직이는 소리 들었는데 기부타신가 야 기다려봐 너네 잠깐 가봐 나 지금 이거 입을거거든 이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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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 뭐 이거 이따와 너네 가 일단 보 2 도티님 보은 뭐에요? 나 깨졌어요 아 깨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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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터렛이에요? 여기 앞으로 오면 쏠 수 있다는 얘긴가? 한번 쏴볼까? 어차피 이거 쏘러올 수간도 없을거 같아 지금 내가 여기 옆에 있다봐 죽었다고 앞을 폭폭 쏘는데? 떤다 난 화산에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 화산 여기 화산 이렇게 있어 오 화산 먹인다 화산 먹을 수 있다 오 되게 멋있다 이거 난 철검있지 아 철검 줘야겠다 나 간다 이거 철검 쓰셈 오 감사 철검이 더블 나는 지금 짱돌이 있기 때문에 짱돌로 친구네 오씨 왜이렇게 텐트네 그럼 철검 철검 두개를 합치면 내구도가 더 많은 철검이 오! 이번엔 좀 이상해 왜요? 발전기 뒤에 레버가 박혀있어 어? 내가 안 박았거든 뭐지? 여기 끝난건가? 벌써 3개 벌써 3개를 내렸어 우리 아까 원래 처음 있던 곳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처음에 여기 게이트 열었던 곳? 여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런 것 같지? 아닌가? 여기 이 앞에도 열릴 수 있나? 아니겠지? 이건 그냥 철물이겠지? 여긴 다 한 것 같고 여긴 다 한 것 같고 어? 여기 열린다 어? 열린거에요? 아 갈 수 있나요? 뭔가 부서져있는 느낌인데? 오케오케 템에 눈이 멀어서 레버는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아 이거 되게 좋아졌다 레버가 많으니까 좋네 이게 저희가 원을 했을 때 레버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저희가 했을 때 어딜 들어가면 레버가 없어가지고 다음을 못가가지고 얘들이 자꾸 스폰 되는 느낌이다? 이거 맵에 우리 둘 아니야 이거 둘이랑 떠있지만 더 있는 것 같애 어? 여기가 어디지? 안가.. 안아봤던 곳인가? 뭐야 A구역 같은 데인가? 오케 안아봤던 곳이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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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비를 받을게 어서 템을 얻어와 오오 뭔가 이상하게 작가님이지 작가님이지 오오 떨어졌다 안녕 오 깜짝아 여기 왜이렇게 생겼어? 깜짝아 여기는 뭔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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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안녕 나는 이제 오 뭐야 왜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총꾸들 스님한테 가요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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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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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온 줄 알아 안돼 살려주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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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밑에 가야할거 같은데 밑에가 너무 무섭다 밑에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밑에가 더 무서워 undicking 오오 위엔 Mongo 겁나 많아 나는 요 밑에 밑에가 뭔가 의심스러워 어 밑에는 들어가는 길이 없어 이게 이 맵이 참 웃긴게 화리랑 화산은 되게 많은데 정작 쓸 수가 없어 어깨 뒤에 좀 어머도 뒤에 어머도 아저씨 아저씨 연어다 연어 연어 연어? 되돌아간다고? 어 이 깜짝아 어이 깜짝아 아이 아 나 때문에 어떡해 나 죽기 시원이었어 정비같이 생겼잖아요 어 나 얼굴 아주 쓸고있네 벗었쥬 다 틀었나? 어 여기 어이 뭐 틀렸지 가는 길은 없는데? 여기는 그냥 파밍인 것 같고 위에는 뭐였어요? 위에? 위에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어? 뭐 얻었지 그냥 템 몇 개 요거도 연결되어 있어 어딘가랑 보면 게이트 저쪽 반대편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위치상 보면은 저쪽이니까 일로 나가서 나의 공간지각 능력을 최대화 시켜서 그냥 이동속도도 최대화가 됐고 방금 물 흐르듯이 좀비를 지나가는데 자연스러웠어 좀비 좀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았어 이쪽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 어디 그쪽 막혔잖아요 우리 되돌아가야 될걸요? 응 막혔어 가자 우리 처음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 반대편 게이트 열어야 돼 점프를 하다보니까 배고픔이 빨래 달아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가자 응 걸어와 난 좀비 고기를 먹더라도 템을 파밍하겠소 이런 어쩔을 것 같구만 어디서 하지 우리가? 여기 있지 않나 여기? 이게 먹을게 은근히 풍부하긴 해 좀비만 잡으면 나와 저쪽 게이트 저쪽 게이트 네 이쪽 게이트 열어야 돼요 어? 우리 얼.. 어떻게 열었는지 확인하고 갈까? 그.. 우리 발전기 어디였더라? 어.. 여기였을걸? 레버로 들어갔던 것 같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세 개 열었다 세 개? 세 개가 순서.. 순서대로는 아니구나 남은 세 개 가자 순서대로일걸 저거를 하면 설마 이거 발사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게? 어.. 막.. 세 개 다 모으면 이거 타고 날아가는거지 장인형 대장 아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저 꼭대기 봤거든요? 꼭대기 보니까 그거다 안내방송하는 그건가봐 라디오 그거네 어 문 거기 연거에요? 네 나 때린 것 같은데 어 여기 발전기 바로 있다 이거 세이브를 해야되니까 여기다 발전기 바로 할게요 아니 아니 내가 안할건데 아니 아니 깜짝아 아이 아이 나 죽이지마 나 이번에 뭐래도 벗었는데 뒤돌았는데 바로 뒤끼를 놀려서 때렸지 나 아직 세이브 못했다고 뭐야 아 나 털블럭에 자고 붉은 블럭에 있어 됐다 죽어도 돼 아 한번 죽어야겠다 야 죽여라 안돼! 나 배고파 배고파 됐다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여깄다 아 여기를 되는구나 됐다 어 들어가는 길이다 뭐지? 위에 뭐라 써있어요 아무리 무기고네 무기고? 자 여기 파밍 장소라고 어 무기고? 오 뭐야 얘 얘 신호 짓고 있어 어 뭐야 군인인가? 얘네 버프 붙어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열면은? 반대편도 열렸어요? 네네네 아 뭐야 좋은거 없었어? 미칭이 2밖에 없어 일로와요 가두었는데? 어 뭐야 여기 떨궜어 떨궜어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오오 감사감사 내구도가 많이 없다는게 힘이지만 괜찮괜찮 내가 쓰던거라 내가 쓰던거 바꿔 낀거라서 내구도가 없다는게 힘이긴 한데 오케이 이쪽 뒤로 가는길 있거든 이쪽으로 가야될거같아 여기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데가 우리가 있던 곳인가 처음 보는 거 헬리콥터 본적 없잖아 맞아요 왜 여기 길 없어 어? 그럼 어디로 가? 아예 우리 스폰쪽으로 가야되나 본데 스폰에서 연결시켜야 된다고? 우리 스폰에 아까 철블록이잖아 하고서 그냥 지나간 게이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결국엔 연결되는거 아니었나? 그 주변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일단 가봐야겠어 이 게이트 우리가 왔던 게이트고 여기 게이트도 우리가 봤던 게이트지 아마도? 완전 초반에 게이트가 하나 있었나? 난 기억이 잘 안나 여기 여기 있네 아 있어? 여기가 그 헬기 있는 데인가 본데? 어 여기 사람 죽어있어 사람 죽어있어? 뭐야? 당신도 그렇게 될거야 어? 뭐라고? 잠깐만! 나쁜 사람아! 와 가드다 난 철검있지 어 여기 진짜 가드 진짜 개 안밀린다 어 여기 발저기 또 있다! 이거 하면 몇 개지? 다섯 개째! 게다가 얘는 레버도 있어 우리 벌써 다섯 개째야 좋아보이는 상자다 좋아보이는 상자 저리가 이놈아 아니야 그 상자에 좋은 거 별로 없어 어? 여기 뭐라 써있는데? 스탑 아웃 아웃소라이즈드 베이클소 무슨.. 무슨 단어야? 아까 여기 우리 반대편 봤던 데네 저거 엔진이란 뜻 아닌가? 저거? 벤.. 어쩌고? 엔진인가 뭔가 베이클은.. 자동차 자동차 맞어 자동차 관련된 거였어 그리고 위에 옷 아우.. 아웃소로지? 뭐 저게 무슨 자.. 아 이거 자동차로만 여기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닌가? 어떤.. 어떠한 자동차를 위한 그건가 같은데 그냥 장식인가봐 여기는 여는 게 없나? 일단은 여기서는 하나 내렸고 이쪽 다.. 우리 여기 헬리콥터는 아니잖아요 헬리콥터 간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연.. 아 이게 그 게이트인가 보다 여섯 개 담아면 열리는 게이트 음.. 메인 게이트? 어.. 발전기 여섯 개 담아면 열리는 메인 게이트인가 봐 아.. 아까 그거 뜻이 허가된 차량만이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래요 아.. 내가 약간 맞췄어 어디 갔을까? 아.. 여기서 왔지 우리 잠깐만 여기는 갈 수 없고 그러면 또 어디를 열지? 또 스폰 쪽으로 더 가보자 계속 되돌아가게 되는구만 이 반대편에도 있었잖아 진짜요? 응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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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데 여기 바텐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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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샤워실인가? 한번 샤워실 어머 나 죽는다 위에 게이트 위에 열린 버튼이 있어 어.. 위에 열린 버튼이 있어? 뒤에 가드 뒤에 가드 뒤에 가드 아깝구만 아깝구만 아.. 여기 면회실이네 여기 면회.. 아.. 면회실이 이렇게 따자 따자 붙어있어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갖구 하하.. 내 마지막 레버 썼어 이거.. 이거 하는 데 썼다고? 더이상 길이 없잖아 아 이거 열려있었어요? 아 닫혀있었어요? 응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 같고 여긴 하면 안 될 거 같고 어 여기.. 여기로 나가는 건가 보다 여기가 핵인가?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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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라면서 왜 날 때려 나는 루테라고 이런데 앞으로 튀어나왔어 아저씨가 레버.. 어? 상자 나 레버 많아요 여섯 개나 있어 오이 깜짝아 이제 일곱개 아 여기.. 아 여기 헬기장이다 어? 뭐야 여기가? 어 그러네? 두 중에 하나겠지 여기도 발전기가 있지 않을까? 아.. 아.. 저거 상자 봤는데 아깝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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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다 내렸어 어? That's the last one Now I should be able to open the gate 이제 우리는 아마 열 수 있을 거래요 마지막 걸 내렸으니까 오! 여기 열렸어 여기 봐봐 이거 거기 열렸다고? 어 여기 열렸는데? 여기 거기잖아 우리 아까 전에 무슨 자동차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기 아 그 문이 열린 거야? 그 자동차만 화가 된 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문이 열렸어요? 어 그 문이 열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가 메인 게이트인가 한 대가 열리지 않을까? 열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빨리 여기로 와요 어디 있어 어디서 지금 지금 무기가 무기가 없어요 아 무기도 활 써야겠다 활 무기도 놓고 어디다 온 거야 아까 활 히밀 활 아니야? 힝 힝 힝 힝 힝 힙 가자 빨리 와 왜 거기에 돌아가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상자가 있어서 상자가 있구만 어? 아무것도 없구만 아우 진짜 이씨 겁난 만 이거 이거 받아요 어 이거 안줌 안 맞음 안줌 게다가 돌아와 돌아서 천천히 와 먼저 감 어디로 감? 아까 왔던 길 어디 걸 뭐지? 오우 뭐 철검 있네 응 그래도 안 받는다고 나왔구만 거기서 깜짝아 나 수줍게 숨어있는데 깜짝 놀랐네 자식 잠복을 하네 가보자 이제 모든 발전기를 열었으니까 가면 될 거야 아 저기 레버를 내려야 됐었지 네 저기 버튼 여긴 버튼 버튼 버튼이었나 눌러보자 히릭 열어라 타임 타임 투 나갈 시간이야 어디로 왜인지 종비들이 쏟아져나오진 않겠지 어디로 근데? 아까 거기로 가는게 맞을까? 그 헬기장 있는 쪽일거 같은데 그니까 헬기장에서 큰 문 거기밖에 없겠지 뭐야 친척폼션 먹었지 아니 체력이요 아 그쵸 피가 너무 안차서 갑자기 돈빛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 같아 안열렸어 안열렸다고? 허가된 차량만 갈 수 있다는 곳을 가볼까? 여기도 역시 안열렸어 여기도 역시 안열렸어 메인 게이트가 어디야? 나갈 시간이다 어디로? 어디로 나갈 시간인 걸까? 메인 게이트가 어디 있는 거지? 메인 게이트를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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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겠는데 뭐였지? 메인 게이트? 메인 게이트? 레버를 두고 내렸고 혹시 진짜 그 위에 아니야? 아니야 근데 거기 방송하는 데 있네 약간 송저탄 같은 게 설마 로켓트 타고 나가겠어? 그니까 설마 로켓트 타겠어 어디 실험실도 아니고 어 나갈 시간이 여기 같은데 여기 나가면 딱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여기 딱 봐도 전문이잖아 그니까 우리는 아니겠지 설마 일단 다 뒤져보자 우리 여기 들어온 적 있었나? 여기로 왔었어요 여기로 왔었어요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랬나? 아 여기구나 여기 안 가본.. 아 여기 뭐 가볼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아까 모든 길 이렇게 이런 길을 열지 않아서? 여기로 한 번 가본 거야 여기 원래 닫혀있던 곳인데 우리가 열었다 우리가 열었다 시켰 열었거든요 헬기 타고 나가는 거 아니라고? 설마 근데 게이트리얼 열는다고 그랬으니까 헬기 타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헬기 타고 문 밖으로 나갈 건 아니잖아 민원을 나갈 거 아니잖아 그냥 어 여기 문 원래 안 열려 있었던 거 같은데 안녕 초코 더치 뭐야 어디가 안녕 어디가냐고 안녕 초코 더치 어디갔어 잘있어 나는 정문으로 나왔어 두개의 탑이 있는 거 같은데가 정문인 거 같아 아 거기인가? 나는 먼저 갈게 글로 가는 길.. 아 저쪽이구나 내 이놈 개소까라 신속물력 빨고 도망간.. 내가 쫓아간다 그 10초로 날 잡을 수 없다 오고 있는 거 맞아? 길을 잃었다 근데 길가가 조금 편해 보이진 않는데 뭐야 어디 갔어 이쪽인가? 글로 간 난 아직 안전하니까 근데 길가가 밖이 안전해 보이지 않아 어딨어? 지금 좀비가 회전 중이에요 나 자동차 위로 올라가 우리 거기야 거기 도시게임이 나 봤어? 도시님이 아까 털에서도 못 처음에 잘못 아니 잠깐만 같이 가 찾았어? 찾았어? 같이 가 원래 내가 먼저 가고 있었어 그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뭐야 구속도.. 아니구나 근데 여기도 안전해 보이진 않아 안전시 운전해 봐요 면허 있어요? 아이 원래 그런 법이 여기가 없어 뭐지? 땡스 플로우 아 면허 없어서 천국 온거 같은데? 어허 사고 났네 괜찮아 배드가 어? 뭐야? 미디엄이 텐 우리 체력을 보고 얘기하는건가? 아니겠지? 아아 좀비 머리 개수 어? 나 열한개 나 버렸는데? 아! 뭐? 아! 내가 아까 마지막으로 봤을때 열한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한개 지금 더 있어 그러면 스물세개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하나 스물세개 오케이 아 우리 잘했네 땡큐 포 플레잉 이거 그리고 스테이지 턴 데드월드 이제부터는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두 명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일로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서 데드 프리즌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니까 이제 데드월드 그니까 밖이 아까 보신 자동차처럼 밖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드월드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니까 다음 맵에는 데드월드에서 살아남는 거를 하게 될 거에요 그럼 일단 오늘 데드 프리즌 2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 데드월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뽑 빠아 도가 띵 데드월드 엔 아멘